네, GPS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해외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앞서도 언급을 드린 대로 에어비앤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공유 숙박업이죠. 네, 그렇죠. 사실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을 테고 그 와중에 상장을 해서 좀 걱정을 했던 상태. 어찌 보면 해외로 나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끼리만 누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게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에어비앤비는 일단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사용해보지 않으셨어도 뭘 하는지는 대충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에어비앤비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숙박 플랫폼인데요. 결국에 일반인이 자신의 가정집이나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이용자가 원하면 이용자에게 중개해주는 일종의 온라인 민박 숙소 예약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업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부동산을 갖다가 쭉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형,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죠?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금 220개국, 10만여 개의 도시에 총 5,4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중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다 했는데 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말로 얘기하면 키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사용자를 위해서 번역해서 안내를 올리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말도 잘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거죠? 네, 작년 12월 10일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상장을 했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원래 뭐 상장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한 기업은 아니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설립이 된 기업인데 이제 주식, 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연금이 없다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많이 지급을 했는데 설립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핵심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이제 우리 스톡옵션을 달라 상장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19년도부터 상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CEO가 원래 2020년 상반기 때 상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상장 계획을 연기를 했고 원래는 2021년도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하고 11월, 12월 IPO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바로 추진해버려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CEO랑 주관사가 원했던 공모 가격이 45불에서 50불이었는데 상장 일주일 전만 해도 60불로 올렸다가 상장 일주일 전에 다시 68불을 올리는 상장가 인기 많을 것 같으니까 상장가를 계속 올리면서 공모가 얘기하는 거죠? 네, 공모가격. 주당 공모가를. 공모가격 계속 올리면서 결국 68달러에 상장을 했고 상장 당일날에 146달러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감은 113% 정도 상승한 144불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도 190불 상장 공모가격 대비 3배 정도 오른 가격이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 A 있고 클래스 B 있고 이 결권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는 클래스 A 보통주라는 주식인데요. 클래스 A 보통주?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총 4가지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랑 B랑 C랑 H가 있고 총 주식수는 6억 주 정도 되고요. 이제 클래스 A 주식 같은 경우는 주당 의결권이 1개고요. 클래스 B는 20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클래스 A 5천만 주를 신주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등 의결권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차등 의결권이 가능하고 좀 재밌는 점은 지금 설립자가 3명인데요. 의결권 기준으로 설립자가 가진 지분이 55%입니다. 하지만 주식수는 얼마 안 되고? 아, 주식수가 사실은 클래스 B가 클래스 A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1.2억 주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의 총 주식수는 6억 주거든요. 지금 상장돼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한 20% 정도. 나머지 주식은 클래스 B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주 발행해서 5천만 주 상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가서 뭔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절대적인 다수 계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뭘?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을 팔아서 보통 엑싯을 합니다. 엑싯을 하고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시리즈 투자 이외에 현금 유입,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을 요인이 많이 없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엔젤 투자 받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 받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사결정, 주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이 CEO 세 명이 아직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 13년간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여부는 세 명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탁업션 받았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행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신주가 5천만 주였는데 언제네 스톡옵션 물량이 그에 준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스톡옵션이 2008년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3월 기준으로 스톡옵션 총 발행 물량이 한 6200만 주 정도 됩니다. 발행한 건? 네. 이미 지급이 된 거고요. 이제 뭐 계속 사업을 하면서 스톡옵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스톡옵션으로 지급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지만 스톡옵션은 계속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장 첫날에 6천만 주 중에 3200만 주 정도가 같이 상장을 했습니다. 아 그 5천만 주에 더해서? 네네. 더해서. 그래서 지금 유통 물량이 1.2억 주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에어비앤비가 스톡옵션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양도세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회사가 또 지불을 해줬습니다. 대신 마음 놓고 팔겠네. 네. 그래서 상장 첫날에 이제 3200만 주 스톡옵션이 행사가 되면서 상장되고 첫날 이후로는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상장 신고서를 보면은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매도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처음 7일 동안 팔 수 있는 물량이 스톡옵션 받은 물량 중에서 한 30% 정도 바로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진 옵션이었습니다. 나머지 스톡옵션 주어진 주식들 같은 경우는 90일 보호 예수 기간이 90일도 있고 180일도 있는데 90일짜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틀 뒤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는 하반기쯤에는 오버행 이슈는 좀 해소가 되는 오버행 이슈 해소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사의 본질적인 본업 쪽으로 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에어비앤비에는 결코 호의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근에 업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3, 4, 5월 에어비앤비 창립일에 거의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로 경영 상황하고 재무실정이 되게 안 좋아져서 20억 달러를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입 금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평균 한 10% 정도 됐거든요. 연금리가.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 자금 난이었고 지금은 전환사체 발행에서 다 상원을 한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6월부터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약금이라고 하는데 에어비가 상장을 하면서 월간 총 예약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설립 이후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매달 거의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 3, 4, 5월 때 순 마이너스 취소 예약이 많아지면서 예약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예약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보유한 숙박시설 대부분이 중소형 도시에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역량으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근교 여행이나 단거리, 국내 여행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 감소 부분을 일정 부분 상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재택근무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28일 이상 숙박하는 장기 숙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사 대비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9년에 한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회복세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쟁사 대비 회복의 속도가 좀 빨랐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사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경쟁사는 없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래도 숙박 업종이다 보니까 호텔이나 온라인 여행사를 경쟁사로 많이 비교를 하세요. 도약했네요. 네. 근데 호텔이나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텔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호텔은 일단 코로나19인데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꺼리는 것도 있고 사업상 출장 수요가 팍 꺾이면서 호텔 수요가 극감하면서 경쟁사 실적은 60% 이상 빠졌거든요. 2020년. 근데 에어비앤비는 한 40% 정도 수준으로 선방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사이에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 호텔 쪽으로도 많이 가죠. 사실 호텔이 편하긴 한데 근데 거기 가면 조리를 못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가서 많이 하고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되지만 연관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저기 그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의 어떤 연관성들은 어때요? 여행 산업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죽 쌌죠. 네. 전방 산업이 거의 망가졌다시피 할 정도로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단기 숙박 국내 여행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억압된 여행 소비가 수요가 집단 면역이 하반기에 빠르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단 면역만 형성이 되면 여행 수요는 폭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제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풀리기만 하면 뛰어나가려고. 오늘 보니까 프랑스가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한 7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완화했죠. 네. 트래블 버블. 네. 트래블 버블. 거기다가 또 저는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여행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사람 많은 대형 도시 가고 호텔에서 숙박하고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서 에어비앤비가 또 수혜를,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중소형 도시나 옛날에는 프랑스 가면 파리를 놀러 가거나 했다면 이제는 프랑스 남부 사람들 잘 안 가는 데 가서 한 일주일씩씩 지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프랑스 남부 어디? 죄송합니다. 굉장히 즐거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역도 알려주셔야지. 나도 정보로 어찌. 제가 못 가고 나서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프랑스 남부이시죠. 나도 가고 싶어요. 남부. 그런 수요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사람들 팍차팍차는 데 가면 아무래도 접촉면들이 넓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쫄리죠. 그러면 이제 한산한 데 가서 쉬다 오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 보니까 상장신고서에 접근 유효 가능 시장이라는 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상장신고서에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사업을 해서 여기서 돈을 벌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여기 차트 한번 봐주시면 왼쪽에 단기 숙박 1.2 분홍 색깔이 있는데 이게 단기 숙박 시장이에요. 1.2조 달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크거든요. 여행 산업 내 단기 숙박 시장이 이렇게 큰데 에어비앤비 매출액이 한 2020년 기준으로 감소해서 34억 달러인데 이게 뭐 점유율 매출액 기준 점유율 보면은 한 2.8%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여행 수요가 올라오고 에어비앤비가 반사 수요를 받고 수요가 급증하면 시장 내 에어비앤비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텐데 이 친구들이 상장 친구에서 보여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크다.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숙박업 외에도 여행 부가 상품을 끼워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중소형 도시 가면은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에어비앤비의 객실에 제공하는 호스트들이 부가 액티비트를 붙여서 팔 수 있게 만들어요. 렌터카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동네에 어떤 저기 그 뭐 그 핫플레이스나 이런 데를 갖다 데려가다든지 핫플레이스 데려가 주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주도로 따지면 뭐 올레길 걷기 체험 이걸 이제 돈 받고 해주는 거죠. 호스트들이 갑자. 네. 호스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행 가이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데 현지인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장소를 돈 받고 알려준다. 이런 서비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기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서비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려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약하면 호스트분들이. 저는 어디 가면 이제 로컬을 많이 가는데 근데 그 잘 모르니까 그냥 프랜차이즈를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게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이제 지불을 하면 플랫폼에서 호스트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을 네. 일단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데 보통 호텔들한테 15% 수수료를 떼먹습니다. 호텔스 컴바인이나 네. 호텔스 컴바인이나 북킹닷컴, 익스피디아 다 그렇게 15% 정도 떼먹는데 에어비앤비도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수수료율은 그거랑 비슷한데요. 얘네랑 좀 다른 게 이 객실을 제공하는 호스트한테는 3% 정도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6에서 12%인데 보통 단기 숙박은 12%를 받고요. 장기 숙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6% 정도 받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소비자는 내가 예약할 때 예약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호스트한테 받는 게 싸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제공할 수가 있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12%를 낸다는 것을 모르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게 일단 호텔보다 무조건 쌉니다. 무조건 싼데 평균 40% 싸다라는 수치가 제가 봤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들고 오지 않았지만 일단 호텔보다 무조건 싸니까 수수료가 12% 녹아있다고 해도 고객 유입은 계속 될 거고 아니요. 요즘에 대주도 가면 그새 호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에어비앤비보다 싼 호텔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방 놀리는 것보다 뭐 저기 수도요금이라도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호텔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좋아! 호텔도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호텔도 호텔이 보통 업황이 안 좋을 때 호텔을 많이 짓거든요. 그렇죠. 업황이 안 좋을 때 호텔을 많이 짓고 이제 건축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호텔도 올려주는데 대신에 15% 수수료를 호텔한테 다 때립니다. 이용자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산업 내 경쟁자다 보니까 그런데도 호텔 리스팅 올라가는 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종합적인 추후에는 종합적인 예약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호텔스 컴바인이나 엑스페디아를 가지 않더라도 에어비앤비에서도 호텔을 검색할 수 있는 더 많은 카테고리의 숙박 가능한 곳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기겠네요. 가격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어플로 다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플 깔아 놓는 거 보면 북킹닷컴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익스페디아도 있고 호텔스 컴바인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걸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이 OTA가 트립닷컴이랑 북킹닷컴이랑 익스페디아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호텔스 컴바인도 익스페디아 계열사고 그냥 글로벌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여기를 비지코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호텔도 힐튼 같은 대형 호텔 체인보다는 조금 중소형 부티크 캐릭터 있고 특징적인 호텔들 많이 리스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사용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빠른 회복력으로 많이 회복을 했다. 한 90% 정도 얘기하셨나요? 이전 수준에 언제쯤 되면 그걸 넘어서는 회복이 가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회사내에서는 회사 내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는 사실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공하지 않았지만 CEO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 1분기 총 예약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여행업종 내 거의 유일한 기업이 될 거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거든요. 연간 실적은 자기도 전망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1분기 올라선다. 근데 이제 6월 되면 하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이니까 2분기도 분명히 예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 올라가서 상조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 2019년 성장폭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2019년 수준까지만 회복을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단체로 여행을 다닐 때는 호텔보다는 또 그렇죠. 조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하는 곳이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단기적인 그리고 근거리 내에서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 에어비앤비도 이제 회복을 빠르게 보여줬고 앞으로 해외여행까지 풀린다면 조금 더 기대하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계속하게 될 걸로 보이고 주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국면에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굉장히 많이 몰랐어요. 네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크게 꺼지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그 기대요인들을 다 땡겨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가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기대요인들 많이 땡겨온 것도 사실이고요. 상장 이후에 그 말씀드린 스톡옵션 물량 나오면서 7일 정도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보급이 확대되면서 여행 시장 산업이 특히 컨택주가 좋을 거다라는 센티가 생기면서 계속 주가 올라갔던 거고요. 어 지금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그 2020년 4월에 20억 달러에 10% 글리면 연간 이자 비용만 2억 달러거든요. 매출액이 34억 달러니까 사실 원래는 원래는 CB 같은 경우에는 그 저리로 발행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발급 발행한 CB는 0%인데 또 재밌는 게 2025년 만기인데 표명금리는 0%인데 옵션이 1000불당 3.56주 1000불당 3.56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주당 가격이 한 288불? 그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때 5년 동안은 그 정도 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좋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캡트콜인 옵션이라고 이제 상한 가격을 막아놨어요. 그게 366불이거든요. 그걸 옵션에 넣었다는 것은 366불 이상도 갈 수 있다 가능성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그 캡트콜이 있어도 처음에 할 때 전환 가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까 200몇불로 거기에서 전환이 되는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콜 가격이 행사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가는 200달러 정도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올라가면 만기 보장 수용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옵션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게 그 이유가 이렇게 전환 사체를 발행한 게 이미 시리즈 투자를 엄청 많이 한 업체들이라서 그 시리즈 투자자들한테 주어진 전환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25불 정도라서 아무래도 힘드니까 같이 성장하고 살아남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발행을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거니까 주가는 긍정적인 것 같고 맞아요.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초기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내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10년이 넘게. 그러니까요.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죠. 다시로. 그럼요. 또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자야 지성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